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오늘장 주목해야 될 1급 재료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기적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인데요. 제가 종목들 소개해 드릴 건데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있게 볼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지금 강원랜드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방역 완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라고 방역 전략을 전환하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세계 최초로 실외 노 마스크를 선언했고요. 영국도 지난 7월부터는 모임 인원 제한이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같은 이런 방역 규제를 대부분 완화했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하는 주가 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한 70에서 85%를 상위하고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보고 위드 코로나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독감처럼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가 완화가 되고 특히 강원랜드 같은 내국인 카지노는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앞으로 백신 접종률이 특히 올 가을에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러게 된다면 강원랜드의 실적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원랜드도 8월달 우리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종을 보였다가 최근에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숙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간 매수세 특히 기간 중에서는 연기금이나 투시의 금융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메이저 수급도 좀 붙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강원랜드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SGC 이테크 건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SGC 이테크 건설은 중소형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특히 토건 주택사업 쪽에 사내증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플랜트 플랜트 중에서도 특히 물류센터 쪽에 수주를 많이 받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토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양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투자를 통한 시행이익으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연계형 사업으로는 지난 2분기 구리역에 덜리브 현장을 분양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까지 여러 현장을 더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GC 이테크 건설은 특히 플랜트 관련해서는 물류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물류창고의 수장권은 플랜트 전체의 1조 1천억 중에 36%인 4,160억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3분기에 쿠팡 물류센터나 김해 더감 물류센터 등 한 4건의 수주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온도 조절 설비 같은 이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SGC 이테크 건설은 전통 화공 플랜트 EPC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공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류센터 쪽의 수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GC 이테크 건설 지난 상반기에 누적 영업이익은 323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 6,032억 원이었습니다. 원래 연간 매출 목표도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있는 가양지식센터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GC 이테크 건설 참 기대감이 큰데요. 그런데 현재 시가충액은 1,409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간 순이익인 560억 대비 PER이 2.5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 되어있죠. 그래서 산해점 밸류가 싼 종목이고 그리고 앞으로 물류센터 모멘텀에 또 지분투자를 통한 토건 실적 개선을 고려하면 너무 과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보이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산해 커보이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준대요. SGC 이테크 건설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저개도 위성통신의 핵심인 바로 지상안테나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글로벌 저개도 위성 사업자인 원랩 쪽으로 안테나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저개도 위성 안테나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랩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안테크의 기업용으로부터 가정용까지 다양한 안테나를 발주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텔리안테크는 원랩 외에도 저개도 위성통신 사업자와 활발한 안테나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플레이어인 스페이스X나 아마존 그리고 기존 사업자인 SS나 텔레셋, 인디움 쪽으로의 공급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랩의 레퍼런스 토대로 다양한 저개도 위성 사업자로의 안테나 공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사실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고요. 최근 주가는 계속 행보를 하다가 어제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붕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수급은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기간은 일단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투신,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랜드, SGC, 이테크건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세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세 종목 모두 단기는 물론 이거 중장기로도 기대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머니 출시 2주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8월 31일이죠. 바로 이벤트 오늘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상점 파격적인 이벤트인데 관심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어떤 내용인지 보면 일단 이용료를 50%까지 할인해드리고요. 그리고 푸짐한 상품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1등부터 5등까지 이런 상품을 드리는데 6개월 가입자에 한해서 상품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입자 전원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용료가 2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 11만원 절반 가격이죠. 혜택을 드리겠고요. 2개월에는 22만원 6개월에는 66만원에다가 15일을 또 추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절반 가격으로 할인해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은 또 6개월 가입시에 15일 연장해드리고 그리고 상품까지 드립니다. 상회 파격적인 이벤트고요. 1개월에 11만원인데 하루로 치면 한 4천원 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한 4천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종목도 추천받고 관리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파격적인 이벤트를 할 수 있겠죠. 업계에서는 가장 저가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이 이벤트 기회에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서비스 안내해드리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용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종목 장중의 종목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주머니의 푸시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드리는데 매수과 목표과 손절과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이 끝난 게 아니라 보유중목은 매도하는 그날까지 또 AS도 진행하는데요. 매일 장마감 이후에 마감 시한과 우리 보유중목들의 AS도 진행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 계시죠. 나는 이 종목 괜찮다고 들었는데 항상 타이밍이 안 맞다.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이 항상 어긋나서 힘들다. 그런 분들 계시죠. 혼자 상당히 어렵고 또 하루 종일 시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좀 하고 싶지만 아 뭐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은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주머니 앱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머니의 우측 상단에 주머니인이라고 있죠. 주머니인을 클릭하시면 가입 버튼 나오고요. 제 이름 황성수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개월수 나옵니다. 원하는 가입 개월수에 결제하기를 클릭하시면 전화번호가 뜨고요. 이 전화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리시면 ARS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시면 쉽게 결제할 수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니까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중에 문의사항은 1588-0648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산행위점 파격적인 이벤트인데 기회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카오톡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주머니에 들어오시면 무료 톡이라 돼 있죠. 제 이름 황성수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0815를 입력하시면 채팅방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마인드맵 자료도 드리고요. 매일 장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알짜배기 자료를 챙겨 드리니까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8월의 마지막 끌일인데요. 8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9월이 시작되는데 9월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